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일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던진트 멘토 치아 안 먹었어 아니 광고 스테이크는 나 처음 들어갔어 뭔가 맛있을 거 같아 진짜? 맛있어. 그냥 생선. 여기 회로밖에 안 먹었어. 이거 하나 좀 마셔봐. 핑크에서 제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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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와. 젠장. 저기 SaaS간. 완전 상 cruel. 굉장히 happening. 청장 괜찮아. 문을 빋고 Vac Fuck. unbelievable. 자, 이제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밥은 간단하게 닭가슴살과 카레 밥 먹기 전에 닭가슴살을 한 번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방은 전 트라임이나 보셨어요 아... 형은 밥 안 먹어요? 아 저는 배가 안 부서가지고 호시 밥 다 먹고 운동하러 갈라고? 아 나 카레 너무 고습하네 호시의 카레 먹방 김치가 없는 게 조금 아쉬운데 진짜 맛있게 먹어요 지금 닭가슴살 한 덩이를 먹어가지고 아... 어때? 네가 상상하던 그 맛이야? 아 너무 맛있다 건강한 음식만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면 이런 짠 음식 뭐 탄산음료 이런 거 안 마셨는데 아... 아 이게 호텔을 다 먹으니까 이건 우리방 전용카메라야 어떻게 해 이 카메라? 우리 운동하는 것도 찍을까? 네? 인사이드 세븐틴 약간 이런 느낌 오늘 어차피 어깨잖아 혹시 가슴살 어깨잖아 어깨 해준 다음에 같이 네 정확한 루틴대로 해야 돼 그거 가슴살고 어깨 한 번 hice 안 돼요 왜? 응 뭐 어깨는 그 조금씩 하긴 사람 뿐이야 왜 또 끝나 오늘 어깨 나랑 병행이밖에 안 했어 아닌가? 그 양이 줄어나봐요 밥을 다 남겼네 예스, 저희는 이제 운동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운동팸입니다. 호시, 저시, 버논, 우지. 왜? 허시, 저시, 버시, 우시. 예스, 저희는 운동 끝나고, 운동이 끝났습니다. 운동 끝나고, 이제 호텔 방으로 갑니다. 저희는 호텔 방에 갑니다. 짐을 정리하고, 막 이따 젓가락을 하나 구웠어. 운동 끝나고, 닭간살 먹는다고 챙겨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진짜 밥 브이로그 같다. 맛있어? 야. 이게, 배고프면 뭘 먹어도 맛있네. 형, 아까 형 저녁 안 먹었잖아. 응. 그땐 배가 안 고팠어. 근데 운동하니까, 배가 먹고, 배가 고파지네. 아, 난 지금 못 먹을 거 같아. 와, 형. 그래도 저 아까 저녁을 참았네. 응, 나 비닐기에서 먹었잖아. 나도 비닐기에서. 아, 뭐야. 근데 내가 라운지에서도 먹었어. 너 라운지에서 안 먹었지? 라운지에서 먹었어. 응. 근데 내가 또 숙소에서 또 먹었어. 아, 내가 숙소에서 안 먹었어. 그치. 딱 맞네, 그럼. 아, 그렇네. 어, 아, 내가 아니지. 하으. 응. 그래서 단백질을 소고기나 연어로도 막 대처한다. 응. 왜 그런지 알겠다. 아버지.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어요. 저는 씻고 나왔는데 쉐어링이 들어갔어요. 지금은 와이파이 연결 중입니다. 씻고 와서 다시 반지를 끼고 이제 자려고 합니다. 졸린데 잠을 자려고 하는데 피부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좀 쎄어리는데 아 배고프다. 배가 또 고프네. 먹어도 먹어도 배고프네. 아 배고프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지만 지금 시간은 3시 15분이기 때문에 아까 12시 먼저 아까 밥 먹었는데 또 배고프요. 촬영을 기다리지 못할 것 같아요. 별도 고프고 빨리 잘게요. 내일 아침에 볼게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일어났고요. 이제 스케줄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아 형 안녕.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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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설명 동영상 уда간다. 잡지 촬영하러 도착 했습니다. 그렇죠 오지씨? 원우는 맛있게 밥 먹고아? 아 안타까움의 소리 게임이 잘 안되나봐요 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다 너 때문에 이거 매워? 이거 매워? 응 많이 매워 매워? 많이 매워? 어때요? 어? 왜 맵지? 뭐에 좀? 잘 먹었어 랩 나 잘 먹었나봐 나 나 잘 먹었어요 어디에 나 주말 안녕하세요 랩 아 한글자막 방금 카메라를 켜기 전에 오랜만에 팬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사진. 이 맛이 없지? 제가 방금 팬카페에 이렇게 사진을 올렸는데 좀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헐 미쳤나봐. 순용이 예쁜데 더 예뻐졌네. 지금 점심 먹을 시간인가? 점심 맛있게 먹고 오늘도 화이팅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아니 순용씨 갑자기 이렇게 셀카를 던지고 가시면 심장 약한 캐럿은 쓰러져요. 엉엉. 오빠 왜 그렇게 예뻐요. 이렇게 귀엽죠. 정말 너무 고마워요. 저도 고마워요. 화이팅의 벚궁. 끝.